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일렉트릭의 연구맨입니다. 전기자기학 2019년도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전률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리고 어떤 것이 주어졌나 보니까 에너지가 주어졌으니까 W 말하는 거고 전속밀도는 뭐죠? D죠. 그래서 D, W, 입실론이 들어가 있는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로 많이 외웠어요. 1분의 1, 입실론, 2제곱. 이게 에너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공식을 변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입실론 2WD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서 입실론 2가 D이기 때문에 1분의 1, D, 2분의 1, ED로 바꿔줘요. 그래도 되잖아요. 입실론 2가 D니까요. 그리고 또 1을 입실론, 입실론 분의 D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을 입실론 D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2입실론 D제곱 이렇게 되죠.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유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알고, 이거 알고, 등식의 성질. 대입하면 되니까요. 대입, 등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전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입실론하고 W하고 자리 바꿔줄 수 있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여기에 공식, 여기에 숫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입실론 2,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전속밀도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은요. 4번입니다. 유전체의 경계. 유전체가 아니더라도 투자율의 경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속밀도. 전속밀도 같은 경우에는 법선. 수직에서 같습니다. 법선이나 수직 성분이 있으면 같습니다. 전속밀도는요. 그래서 D1, 코사인, 세타1, D2, 코사인, 세타2, 세타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전개.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습니다. 접선. E1, 사인, 세타1. E2, 사인, 세타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보면요. 굴절율. 탄젠트 세타1, 탄젠트 세타2. 이거는 입실론1, 입실론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큰지막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면은 전개하고 전속밀도 접선 성분이 같지 않죠? 전개는 접선. 전개는 접선이 많은데 전속밀도는 아니에요. 법선 성분은 전개가 아니라 전속밀도예요. 그리고 3번, 4번 중에 있는데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은 거죠? 틀렸고요.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고 전속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와류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 공식 한번 써봅시다. 와류손은 T제곱, F제곱, BM제곱. 그래서 이것들이 없으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T제곱 있죠? 주파수 있죠? 로우. 로우제곱 없어요. 저항률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니고요. B 있죠? 최대 자속밀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 문제는 예전에 2018년도에 했던 문제인데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유전율하고 비유전율. 경계가 X 큰 거, X 작은 거. 이러면은 YZ 평면이에요. YZ 평면. 지금은 야근수로 풀겠습니다. YZ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거는 21Y, 22Y, 21Z. 이렇게 전개가 접선 성분. 접선 성분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 1, 2, 2. 지금 전개 2가 주어졌잖아요. 전개 1은 Y하고 Z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전속밀도를 물어봤으니까 D1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D1은 입실론 1하고 전개 1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입실론 1을 여기 비유전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바꿔줄 수 있죠. ER1 곱하기 입실론 0 E1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비유전율, 공기중해 유전율, E1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D1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여기 E1에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ER1, 입실론 0, E1 이렇게 다 이거 두 개를 곱할 건데요. 왼쪽에도 곱했으니까 오른쪽에 똑같이 곱해야 되죠. ER1, E0, 그리고 E, 그리고 이게 E1이니까 네모 30AY-40AZ입니다. 그런 다음에 ER1은 3입니다. E0은 그대로 둘게요. 30AY-40AZ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E0 있고 E0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3을 모두 곱해볼게요. 3을 여기 분배법칙 써서 없애보면은 E0, 3 네모 더하기 90AY-120AZ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보기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E0는 다 있고 변별력 없고요. 그래서 90AY 여기 90 맞죠? 그런데 마이너스 120 여기 마이너스 120 되죠? 10을 이렇게 분배법칙 쓰면요. 이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20을 마이너스 10에 곱하면 마이너스 200 안되죠? 3을 50 곱하면 150 안되죠? 마이너스 3을 50 곱하면 마이너스 150 안되죠? 가운데는 90AY가 되어야 돼요. 10을 구하고 곱하면은 90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AX 성분 벡터를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X가 크고 X가 작고 이거에서 YZ 성분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런 다음에 Y 성분 Z 성분이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전속밀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입실론 E는 전속밀도다. 이거를 또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고난이도입니다. 답은 1번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답을 바로 외워주세요. 이거 유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외워주세요. 답은 3번 6번도 답을 외워주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분의 1 1-cos θ 원형 전류 그리고 P의 자위 이렇게 원뿔 있고 P의 자위 물어보면은 1분의 1 1-cos θ 7번 문제도 공식 위하여서 푸는 문제인데 너무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전기자기약도 진짜 공식 안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남기 싸움인 것 같아요. 전기자기약은 2π Y0 로 L 그런 다음에 LN R1 R2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π 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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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2π 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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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것이 답은 2번이네요. 8번 문제. 균일한 자작 내에 전류하고 길이를 2배로 하는 그럼 도선에 작용하는 힘. 이거는 전자력 F는요. B,I,L,Sintheta입니다. 여기서 전류하고 길이를 2배로 했다는 것은 전류를 2배하고 길이를 2배 한 거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I 대신에 2I, L 대신에 2L. 그럼 Sintheta 그대로 써주고. 이거는 그대로, 이거는 2배. 그러면은 정리하면 개수 4 빼고 B,I,L,Sintheta가 되죠. 그럼 원래 있던 B,I,L,Sintheta의 4배가 됐네요. 그러면은 힘은 4배가 되는 거죠. 이거에 비해 4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4배. 9번 문제 풀어볼게요. 권수 300에 A 코일. 이거를 N1으로 두고. 권수 200에 B 코일. N2로 두고.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는 셀프 인덕턴스. L1으로 둡시다. A가 1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게 M을 구하는 거네요. 지금 N1, N2, L1. 이거를 이용해서 M을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죠. 권수비. A는 N2 분의 N1.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L1. 상호 인덕턴스 L2.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N1, N2, L1. 그런데 이거를 알고 싶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N2, N1, M, L1을 정리해봅시다. M을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M, N2, N1. M을 곱하니까 이거 날라가죠?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좌변에 M만 남기기 위해서는 N1하고 N2 분의 N1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N1 곱하기 N2. 여기도 똑같이 N1 곱하기 N2. N1 분의 N2 하면 되죠? 정리하면은 M은 L1 곱하기 N1, N2.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봅시다. L1은 뭐죠? 360 밀리헬리. 여기 밀리헬리로 물어봤으니까 그냥 360 그대로 넣어줄게요. SI 접두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N1은 3000, N2는 200.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24가 나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공식을 하라. 공식을 바로 외우셔도 돼요. 이럴 때 상호인덕터수 구하는 거는 N1 분의 N2.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 L1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푸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해봤습니다. 10번. 10번 보자마자 딱 1번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된 건 0입니다. 0. B와 관련된 건 0이에요. 자기의 가오수 발산 정리는 0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11번. 자기회로. 자기회로의 저항. RM이라고 쓰는데요. μs분의 1로 쓸 수 있죠. 근데 투자율은 비투자율하고 진공중의 투자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μ0, μs, s. 넓이로 바꿀 수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투자율의 반비례. 투자율의 반비례 맞죠. 왜냐면 투자율이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입니다. 분자에 있으면 비례입니다. 1번. 맞는 표현. 답은 1번. 그래서 단면적은 비례한다. 아니죠.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죠. 자기회로는 길이에 반비례한다. 길이 L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제곱에 비례한다. L제곱. 그런 거 없어요. 답은 1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 외우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데요. q'는 minus da분의 q거든요. 이거 영상전화가 이래요. 마이너스가 흡인력을 뜻합니다. 흡인력. 그래서 답은 1번. 13번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벡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벡터 외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부분에 작용하는 힘. d이 주어졌고. 그리고 L이 주어졌죠. 직선 부분 길이가 L8cm잖아요. 그래서 i 50A니까 i가 주어졌죠. bil. bil. 보이면 칼라인 값 L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벡터에요. 벡터. 벡터기 때문에 외적이고요. 여기에는 그냥 곱하기인데. 그래서 길이를 곱해주면 돼요. i 한번 써봅시다. 지금 직선 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전류가.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ay 벡터인 겁니다.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i는 50A지만 방향은 ay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xy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y 벡터죠. 그래서 50ay라고 쓰고. b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0.6ax-0.5ay-az. 여기 써주고. 마지막에 빼먹지 말고 길이를 곱해줍시다. 길이는 8cm이기 때문에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0.08입니다. 0.08 곱해주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 게 문제인데. 벡터. ax. ay. az. 만약에 ax하고 ay를 외적하면 z가 되고요. y하고 z를 외적하면 ax가 되고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 전투수학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x하고 y하면 z인데. yx 반대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30-az가 됩니다. 반대니까. 그리고 y하고 y는 똑같은 걸 외적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y하고 z는 ax가 됩니다. 그래서 50ax가 되죠. 0.08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az가 되고. 이거 이거 곱하면 4가 되겠죠. 4ax. 그래서 답은 이거입니다. 2번. 14번.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은. 공식이죠. r. 2i1. 2i2. 10에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래서 r이 분모에 있으니까 r의 반비례. 제곱 없습니다. r의 반비례입니다. 답은 3번. r의 반비례니까. 15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2번은 자주 나왔죠. b는 μh. 근데 이거는 좀 잘 안 나왔어요. 자화의 세기는 chi h입니다. chi h이기 때문에 답은 1번. 틀렸거든요. 16번. 이것은 엄청 쉬운 문제죠. rc분의 로 2. rc분의 로 입실론. rc분의 로 입실론. 이거는 외웠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알았어야 되는 문제. 이건 난이도 최하.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17번. 고유인 비너스. 고유인 비너스 공식. z라고 쓰기도 하고 z. z0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h분의 e.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입실론 분의 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입실론 제로. 뮤 제로. 하면은.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루트하면은. 이게 377이죠. 구해봅시다. 지금 고유인비너스 구하라고 했고. 투자율하고 비유전율 주어졌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비유전율이 주어졌네요. 그러면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뮤 제로. 뮤 s로 나눠서. 무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입실론 제로. 뮤 제로. 그리고 루트. 입실론 s. 뮤 s.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이렇게 나눠준 이유는. 이게 317이고. 이거는. 계산하면은. 입실론 s가 90. 뮤 s가 1이니까. 여기 곱하기. 곱하기. 루트 90분의 1. 해주면. 답 나옵니다. 377 곱하기. 루트 90분의 1. 계산기 돌리면 되겠죠. 17번의 답은 2번입니다. 18번. 해봅시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차근차근하면 좀 달라요. 에너지효율 z는.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전력공학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공식이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 사이클 트론을 만들기 위해서. 150kW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150kW를 써야지. 이 사이클로 트론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입력은. 150kW입니다. 그래서 입력에 150을 넣어주고. 출력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에너지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력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지금 ev. mev는. 사실 잘 나오지 않은데. 이거 m은 si 접투어예요. 또 있잖아요. 메가. 메가 같은 경우에는. 10에 6승 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5메가볼트라고 하면은. 이거는. 5 곱하기 10에 6승 볼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 변화를 해줘야 돼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에너지는. 양자가. 1초에. 몇 초에. 이만큼. 개수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개수에. 에너지를 곱해야지. 이래야지. 출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출력. 개수 곱하기 에너지. 출력. 개수하면은. 3 곱하기 10에 15승. 그리고. 에너지가. 이게 문제인데요. 15M EV는. 15M. 메가는. 10에 6승. 그 다음에. EV를. 와트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입력이 와트니까. 출력 또한 와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EV를. 와트로 바꿔주려면은. 이거는. 1.602 곱하기 10에 마약 19승. 이거를 알았어야 돼요. EV를. 줄로 바꿀 때는. 1.602 곱하기 10에 마약 19승. 해야 된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7209 와트가 나와요. 근데 이거. 키로와트로. 입력을 넣었으니까. 출력을. 키로와트로 바꿔줘야 되죠. 7.2. 키로와트. 공구는. 버려버리고. 반올림 해가지고 버리고. 7.2를 넣어주면 됩니다. 150. 7.2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러면 답은. 4.8. 3번입니다. 19번. 비투자율 묻는 문제네요. 비투자율.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뭔지. 한번 봅시다. 단면적 s 주어졌고. 자속. 자속이 주어졌으니까. 파이. 그리고. 자계를 주어졌네요. 자계 같은 경우에는. h.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단면적이에요. 넓이. 그리고. 지금 자속 밀도. b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걸 자계로 바꿔야 돼요. mu h. mu h. s로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건. mu는. 비유전율하고. 공기중의 유전율을 곱한 거예요. mu0. mu s. mu0. mu s. h. s. 이게 자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b투자율을 알고 싶네요. b투자율. 이것만 남기고. 이거는. 나눠버립시다. 나눠버리면. mu0. h. s. 자속. mu s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지금 한 건 전투수학. 등식 방정식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mu0. 가우스 정리에 의해 내부에 전화가 존재한다. 이게 틀린 내용인데요. 이거 그림 다섯 번 써서 외우세요. 다섯 번 그려서 외우세요. 이렇게 대전을 시키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대전을 딱 갖다 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전화가 바깥쪽에만 존재해요. 바깥쪽에만. 그래서 내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곽. 바깥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3번, 4번. 맞는 보기고요. 그리고 해설지에 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2019년도 1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서.